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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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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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드래곤볼 Z 월드컵 누구인가? 드래곤볼 Z 속 최애 케릭터가 누구인지, 정하는 월드컵인 것 같네요. 드래곤볼 Z라고 하니까 드래곤볼 시리즈가 꽤 많죠? TV에서 방영된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는데 드래곤볼 뒤에 영화가 붙지 않는, 그냥 드래곤볼 ib 가장 첫 번째 편입니다. 드래곤볼에서 주인공인 손오공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어른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의 스토리가 있고요 가장 기반이 되는 캐릭터들이 있죠 무천도사, 오공의 스승인 무천도사라던가 크릴링, 야무치 피콜로, 천진반 특히 피콜로 같은 경우에는 후반까지 활약을 해주는 캐릭터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스토리가 제트로 이어집니다 드래곤볼 제트는 저 어렸을 때 비디오빵에서 매직으로 비디오빵의 사장님이 드래곤볼2라고 써놔가지고 저는 드래곤볼 제트를 보고도 드래곤볼2인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래곤볼 제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 시리즈고요 대표적인 악당으로 프리저셀 마인부가 나오죠 차후에 동료가 되는 베지터도 나오고요 손오공의 아들인 오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돼서 여자친구가 생기는 시점까지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제트까지 가장 유명하죠 그 이후에 드래곤볼 GT가 방영이 되는데 드래곤볼 GT 같은 경우는 저처럼 어렸을 때 비디오로 드래곤볼 접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GT는 비디오가 저희 동네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GT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고요 차후에 알게 됐어요 오공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소년 시절부터 봐왔던 우리의 오공이 할아버지가 되고 오공의 손녀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나와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그리고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드래곤볼 카이가 나왔습니다 드래곤볼 Z를 압축한 드래곤볼 Z가 좀 늘려먹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압축을 한 드래곤볼 카이가 나오고요 드래곤볼 카이가 나온 직후에 드래곤볼 슈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는 드래곤볼 카이에 이어지는 스토리 드래곤볼 Z에서 이어지는 거죠 근데 GT랑은 GT보다 앞시간대인데 GT랑은 스토리 연관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T에는 드래곤볼 슈퍼를 대표하는 슈퍼사이어인 블루가 안 나오죠 드래곤볼 슈퍼 뒤에 드래곤볼 히어로즈라는 만화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드래곤볼 히어로즈 같은 거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드래곤볼 시리즈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사랑받았고 가장 대중적인 드래곤볼 Z 오리지널보다 Z가 훨씬 인기가 있죠 드래곤볼 Z가 이 월드컵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크리링 대 타피온 타피온이 나와? 타피온은 이제 극장판 캐릭터죠 극장판 힐델이 나오는 극장판이 나오고요 용건 폭발이었을 겁니다 힐델을 손오공이 용건으로 쓰러뜨리는 극장판에서 나왔었는데 타피온은 거기서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제가 알기로 용사인 걸로 알아요 용사인데 잘 안 싸우고 저 피디를 붑니다 오카리나라고 하나요? 이거? 이거를 불어서 힐델을 자신의 몸에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검도 있어요 이 검이 이제 트랭크스한테 전해지는 검으로 압니다 그게 이제 극장판이 끝나고 엔딩 크레이시 올라가면서 미래 트랭크스가 이 검을 가지고 프리저를 썰어버리는 장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 저게 저검이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이제 크리링은 두말할 여지가 없죠 크리링의 코는 실제로 없는 걸로 압니다 드래곤볼 오리지널에서 냄새 공격을 당했는데 냄새를 못 맡았던 걸로 알아요 반면 마인부우도 코가 없지만 마인부우는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케이크 같은 냄새를 그리고 크리링은 결혼을 굉장히 잘했다는 점 옛날부터 꾸준히 등장을 해서 항상 이제 좋은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리지널에서는 탬버린한테 살해당합니다 발차기 맞고 한방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오공을 한번 화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제트에서도 프리즈한테 죽고 오공을 화나게 했다는 점 오공에 이제 오공에 파워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아 맞다 오바니도 파워업을 시켜주지 프리즈 오픈에서 오바니도 한번 크리링 당한 거 보고 화나서 한번 당해서 오바니를 화나게 해주고 부활을 한 다음에 또 당합니다 오공까지 각성을 시켜줘요 드래곤볼 최고의 각성제 크리링 대 타피온 당연히 크리링이죠 비교할 거리에 타피온을 넣어놓을 수가 있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타피온 라데츠 대 기뉴 특전대 라데츠가 이제 오공의 형이죠 드래곤볼 제트의 시작을 알리는 캐릭터이기도 하구요 첫 번째 빌런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제 기뉴 특전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다섯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 필터가 다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리쿰은 그냥 세고 이제 기뉴은 대장으로 제일 세죠 이 녀석이 리쿰이고 이 녀석이 기뉴입니다 그리고 굴드는 약한데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이 있구요 지스는 크래쉬어블을 쏩니다 이거 말고는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게임에서는 버터랑 지스가 꽤 셉니다 크래쉬어블이 굉장히 좋은 기술로 나오고 크래쉬어 볼케이노가 좋은 기술로 나오죠 그리고 버터는 팔다리가 길고 속도가 빠른 마하 타격기 시리즈를 씁니다 마하 펀치 마하키 라데츠는 기술이 뭐였더라 더블 썬데이었나 약간 미묘한 기술들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 별로 이제 격겜에서 보정을 못 받았는데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에서는 이제 좀 화려하게 나오죠 카카로트는 이제 가장 최근의 게임이고 지금 기준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 밖에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식 설정을 보니까 전투력이 1500이라서 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강한 편이었다 싸이어인계에서 1500이 강한 편이었다는 그런 공식 설정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뉴 특전대의 기뉴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뉴를 보고 악몽에서 나왔어요 꿈에서 왠진 모르겠는데 기뉴만 꿈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에서는 요즘 게임에서는 다 나오죠 특전대가 옛날 게임에서 기뉴나 리쿤만 나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오고 오히려 자봉 도도리아가 나왔는데 지금은 프리저군이 거의 다 나오는 요즘은 QE까지 나오죠 무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뉴 특전대로 가죠 라데츠는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존재에 비해서 주인공의 형인데비해서 너무 쉽게 빠졌다 기뉴 특전대 갑니다 버독대 마인부 마인부는 디자인이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화가 나면은 여기 이제 구멍에서 주전자처럼 수증기가 나옵니다 되게 이제 재밌는 설정이죠 이런 캐릭터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드래곤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캐릭터 그리고 버독은 주인공이 그냥 아빠죠 버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주인공이랑 닮아서 좀 싫어요 주인공이랑 너무 닮으니까 주인공을 닮은 캐릭터가 좀 많죠 버독도 있고 오공도 있고 뭐 타레스도 있고 이제 하급전사라서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그 설정으로 버독도 생긴게 비슷하죠 반면 마인부 얼마나 이제 디자인이 예쁩니까 저런 캐릭터 다른 만화에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한다고 해도 마인부의 카피일 뿐 설령 마인부를 카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도 마인부와 비슷하면 마인부 카피가 되는 세상 어찌됐건 마인부는 드래곤볼을 대표하는 악당 중에 한 명이기도 하구요 푸, 셀마 푸, 셀마 푸이죠? 셀, 마인부 중 하나인 마인부으로 가겠습니다 미스터 사탄 대 야무치 싸우면은 야무치가 더 쎄죠 푸, 근데 사탄이 훨씬 많은 인기가 있구요 돈도 더 잘 벌구요 존재감도 엄청나죠 온 지구가 온 우주가 사탄을 사랑하죠 야무치는 오리지널 때는 약간 세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Z에서 워낙 당해서 오히려 알고보니 선녀 이미지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오리지널에서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천진반한테 완전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천진반 세긴 했는데 약간 여러가지로 야무치가 좀 불쌍했죠 저승 점쟁이 봐봐 우라, 우라나이 봐봐 한테 가서 이제 미라한테도 지구요 좀 너무 많이 지지 않았나 능력에 비해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은 낭아풍풍권 사탄의 대표적인 기술은 다이너마이트 펀치 다이너마이트 펀치로 18호를 쓰러트렸죠 사탄으로 갑니다 아, 소노반 대 타레스 타레스가 나오네요 아, 근데 소노반은 못 올려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노반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래곤볼 Z의 사실은 이제 주인공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죠 많은 활약도 하고요 근데 저 표정 보이십니까? 이 표정 이게 너무 싫어요 얘가 이 표정만 지으면 져요 진짜 화나는게 뭐냐면 얘가 항상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아, 이런 캐릭터구나 싶겠는데 평소엔 되게 얌전하고 착합니다 온갖 이제 가증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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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이제 착하고 귀여운 역할을 다 맡고 있어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근데 얘가 작중에서 가장 강한 시기만 오면 이런 표정을 지어요 이 표정을 셀전이랑 이제 마인부 편 때 이 표정을 지으면 항상 져요 잘난 척만 하다가 너무 열받는다 주인공의 아들이고 실제로 강하고 여러가지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꽃을 피우는 각성한 상태에서 이 표정을 지으면서 말아먹는 클라스 이게 너무 역겨워서 올려줄 수가 없다 반면 타레스는 생긴건 이제 오공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약간 설정이 좀 좀 너무 먹히지 않을만한 설정이잖아요 예 타레스라는 악당이 이제 싸이어인의 하급전사인데 행성들을 이제 죽여서 자신이 강해질 수 있는 열매를 만들고 다닙니다 그런 설정인데 사실 별로 그렇게 재밌는 설정은 아닌데 이 타레스가 나온 극장판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연출이 너무 좋습니다 전투를 너무 타레스가 멋있게 해요 나중에 격투 게임에서도 타레스의 이제 그 화려한 전투 기술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드래곤볼 제노버스2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콤보도 이제 넣기 쉽고 데미지도 세고 모션도 굉장히 화려한 굉장히 강한 캐릭터 나오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이제 드래곤볼 오리지널에 나오는 야무치, 클리링, 천진방 같은 이제 나중 가면은 못 써먹을 친구들이 활약을 합니다 타레스의 부하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싸움을 벌여줘요 이런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부분이 있었죠 저는 타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레스 찍겠습니다 브로리 대 미래 트랭크스 브로리는 그 드래곤볼 이제 팬 작품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이제 M이라고 그 M에서는 여러가지 이제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프리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이제 세리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뭐 마인부가 지배하는 세계 뭐 이런 여러가지 세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우주에서 짱먹는 친구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격투기 대회를 펼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재밌죠 설정 만들어도 거기서 브로리가 나와서 이제 슈퍼사이어인 베지트를 압도하는 이제 그런 팬픽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브로리 자체가 약간 이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기도 하고 화나면 세진다는 설정 다들 좋아하잖아요 브로리가 이제 좀 정신 놔버리고 헐크처럼 막 날뛰기도 하고 그래서 브로리가 이제 계속 세지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가장 강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구요 근데 실제로 극장판에서 그렇게까지 안 셌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전설의 슈퍼사이어인 브로리 그리고 미래 트랭크스 트랭크스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나름 캐릭터 자체도 약간 고독한 전사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아빠도 이제 베지터고 슈퍼사이어인도 있구요 이렇게 설정도 좀 다크하면서 약간 이제 정이 가는 캐릭터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우주의 제왕 프리저님을 순식간에 썰어버렸기 때문에 통성명도 안하고 나와서 그냥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뭔데 오공보다 어린 놈이 슈퍼사이어인이 돼서 프리저를 이기냐 욕을 먹었는데 알고보니 선녀였다 알고보니 매력해였다 그리고 브로리가 트랭크스를 미래 트랭크스를 많이 패죠 미래가 아니어도 그냥 패고 저는 트랭크스로 가겠습니다 트랭크스는 격투 게임인데 남들 주먹으로 싸울 때 칼로 싸우는 특별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데브라랑 트랭크스만 칼질을 좀 하죠 트랭크스로 가죠 이 비겁한 녀석 이 비겁한 녀석 무천도사 대 피콜로 무천도사는 오리지널 때는 굉장히 존재감이 있었죠 손오공을 비롯한 수많은 캐릭터들을 실력으로 찍어 누르고요 손오공이 완전히 어른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캐릭터로 세계관 자리를 잡았고요 달도 파괴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작 초반 부분인데 달을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실력 피콜로는 두말을 여지가 없죠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피콜로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베지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콜로로 가겠습니다 피콜로는 설명할게 없네요 아... 치치랑 오지터 치치가 나오네요 어렸을 땐 치치를 보면서 약간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오공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거에요 치치가 남편이 손오공인데 남들한텐 좋은 남편인데 남들한텐 좋은 사람인데 남편으로는 너무 끔찍한 일도 안하고 막 깡패짓하고 다니고 결국 이제 치치는 이제 우마왕의 돈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이제 아빠의 돈으로 근데 그 돈마저도 다 써가지고 생활고인데 남편은 맨날 싸움하고 다니고 심지어 죽어요 죽읍 죽읍다 5000이를 혼자 키웁니다 5000 오바니를 혼자 키워요 오바니는 좀 머리가 컸다고 쳐서 5000은 좀 이제 임신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죠 나중에 드래곤볼 GT에서는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인 오바니가 공부를 잘해서 초 엘리트가 되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제 장인으로는 미스터 사탄 세상에서 이제 가장 사랑받는 부자 사나이 사탄 되고요 그래서 자식 걱정을 안하고 사는 걸로 압니다 그럼 손녀도 뭐 이제 걱정을 안하겠죠 오바니도 잘 착실하고 미스터 사탄도 있고 하니까 5000이가 제가 알기로 GT 때는 약간 정신 못차리고 캥거루족으로 사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좋아 치치의 노우가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 돌봐줄 자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다 도박힘 손오천 오히려 심심하지 않은 자식이다 자 치치로 갑니다 오지턴은 그냥 뭐 극장판에서 합체한 캐릭터죠 아 프리저랑 비델 비델은 이제 뭐 귀여운 오바니가 생긴 이제 여자친구고 미스터 사탄의 딸이죠 미스터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직하고 약간 착한 부분이 있는 자기가 이제 인기를 끌어서 번 돈 같은 거를 오공한테 주기도 하고요 비델도 이제 정의감에 활동을 하는 착한 아이죠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레이트 사이어맨 2 같은 걸로 나오지 않나요 변신해서 그리고 프리저 프리저는 사실 뭐 우승이죠 뭐 프리저 셀 마인부 있는데 프리저만한 악당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프리저만한 악당은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 프리저를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인생 손해본 거예요 그때 그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결과를 안 다음이 아니라 한창 나오고 있을 때 프리저 이제 프리저가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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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을 하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53만으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말만 나오고 전투력이 안 나옵니다 제가 대체 얼마나 센데 전투력이 얼만데 다 궁금해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을 패면서 53만이라고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들 놀라죠 53만입니다 그 짤도 있고요 대체 53만을 어떻게 이기냐 했는데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변신을 합니다 백만다리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더럽고 치사한 피콜로가 자기 랑 같은 나미크 성인 흡수해가지고 합체를 해버리죠 동화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의 호각으로 싸우다가 이 프리저가 이 큰 프리저가 손 보이시죠 이걸 이걸 딱 보여줘요 내가 강하다 부위가 아니라 프리저 나 프리저의 변신은 두 번 더 남았다 변신 무한으로 즐겨라 이러고 바로 변신해 버리죠 원래 이렇게 이제 생기지 않았고 더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오히려 지금 이 짤보다 더 괴물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어요 와 저렇게 변하네 그리고 변신해서 이제 피콜로를 합체한 피콜로를 바로 이제 뚜깍 해버리구요 최종 형태로 변하는데 이 최종 형태로 변하는 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근거리는 변신이었어요 괴물 형태의 프리저가 막 난리를 지깁니다 막 이이이이이 하면서 막 이제 몸에서 막 하얀색 빛이 나오면서 몸이 막 이제 금이 가요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지기죠 벌레가 이제 탈피하는 것처럼 막 개지랄을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무서워요 쟤 저렇게 세는데 또 변신하면 얼마나 세지는 거야 다 이제 무서워하고 베지터랑 크리링은 똥꼬쇼를 하죠 베지터는 이제 죽었다 살아나면 세진다 그래서 크리링한테 공격당하기도 하고 덴데한테 막 치료해달라 그러고 지들끼리 막 난리를 지깁니다 그 난리를 지기는 동안 프리저는 계속 변신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변신을 하고 이제 비디오로 볼 때 소년시절 도바킵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봐요 그러면 프리저가 이제 변신을 콱왕 하면서 합니다 주변이 그 엄청난 파워에 폭발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 두근거리면서 봤어요 그런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나오죠 빠밤밤밤 빠밤 이aksente 시절 2500 프리저가 이제 모래연기 속에서 싹 등장을 하는데 이런 표정은요 였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깨끗한 표정으로 딱 등장을 하죠 그 간지 이렇게 프리저가 드래곤볼 최고의 악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리저는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위를 줘도 아깝지 않죠 프리저로 갑니다 오천이랑 베지트 오천이도 되게 불쌍한 아이죠 오천이는 굉장히 잘 컸어요 오천이는 오반이랑 나이 차이가 있는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오반이랑 한두 살 차이 났었어봐요 못살아요 오반이 공부 잘해 싸움 잘해 다 잘하는 엄친아에 결혼까지 잘했죠 그런 오반이 동생이면 열등감이 있을테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반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컸구요 반면 오공은 오천이가 저렇게 클 때 동안 죽어서 이미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 있었죠 오공 그는 대체 지체야 지상 최악의 아빠 그리고 베지트 베지트는 이제 많은 저희 팬들의 망상을 실현시켜준 캐릭터가 아닌가 만약에 이제 야무치랑 천진반이 합체를 하면 어떨까 야무반 만약에 트랭크스나 베지터가 슈퍼사이언 3가 되면 어떨까 약간 이런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 이랬다면 만약에 마인부우가 프리저나 셀을 흡수했다면 이러한 망상들을 만들어준 최강의 캐릭터 그래서 손우공이랑 베지터가 합체를 하는데 저건 이제 포탈 합체라고 하죠 퓨전이랑 다른 퓨전보다 더욱 강력한 합체를 하고 시간 제한도 없어요 개사기 캐릭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작중 최강인 마인부우가 이제 더 강한 오반을 흡수한 그리고 이제 똑똑한 피콜로까지 흡수한 그 개사기 마인부우를 그냥 가지고 놀아버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베지트가 1위일 것 같네요 베지트가 있을 줄 몰랐네요 합체한 캐릭터인데 이거는 근데 베지트도 올려주기 싫어요 5천이 가겠습니다 귀여운 5천이 귀엽고 불쌍한 5천이 갑니다 아빠 없는 아이 천진반이랑 손우공 아 이거 매치업을 너무 잔인하게 했다 천진반은 이제 드래곤볼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기술 머신이죠 천진반은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드래곤볼 제트에서 기공파만 쏩니다 심지어 기공파조차도 쏘다가 쓰러져요 반면 이제 천진반의 기술인 태양권은 이제 크리링이랑 오공이 유용하게 써먹죠 그 외에 이제 사욕거리나 사신권 뭐 이런 것들은 셀이 써먹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천진반은 죽어서 기술을 남긴다 근데 그 기술들은 천진반이 쓰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격겜에서는 또 엄청 세기도 하고요 기공파가 좋죠 뭐 날아다니는 게임에서는 우리도 안좋아진걸로 아는데 어찌됐건 천진반 그리고 손우공은 손우공 지 최야 지상 최악의 아빠이자 지상 최악의 손자 지 할아버지를 밟아죽인 손자 파도파도 계산만 나오는 손우공 천진반으로 갑니다 손우공 내리겠습니다 떨어져 베지터 대 16호 16호는 제 생각에 거의 이제 극장판 캐릭터도 나왔으니까 극장판 캐릭터를 제외하면 거의 꼴등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투력도 상당하고 전투도 굉장히 멋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생긴것과 다르게 굉장히 착한 편이기도 하구요 셀 완전체 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자폭하려고 끌어안았는데 알고보니 부르마가 폭탄을 빼서 자폭을 못하고 이제 공격을 당해버리죠 그래도 이제 머리 하나만 남더라도 5번을 각성시키는 각성제 역할도 하구요 전투력에 비해 별로 한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베지터는 뭐 말할게 없죠 베지터 주인공보다 인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이제 퉁퉁이의 법칙처럼 악당인데 나중에 좋은 일하면 더 착해 보이고 베지터는 약간 이제 잘 안 까여요 원래 악당이니까 악당을 까면 왠지 짖는 것 같거든요 좋은 사람을 까야지 까는 맛이 있다 때리는 맛이 있다 베지터는 대놓고 악당이고 의외로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작중에서 그렇게 이제 특별히 뭐 활약을 하지도 않구요 어차피 마무리는 오공이랑 오반이 하기 때문에 굳이 없어서도 오공이나 오반이 각성해서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오공과 마찬가지로 싸이어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반면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뛰어다녔다는거 프리저 발밑에서 상사가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타입 남이 안보면은 일하지 않는 타입 베지터로 가겠습니다 자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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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 맞다 자넨바도 칼쓰지 어 트랭크스 데브라 자넨바 칼쓰죠 그리고 18호 18호는 드래곤볼에서 이제 가장 많은 동인지가 있는 캐릭터죠 2차 창작물에 많이 등장을 하구요 유감스럽게도 남편인 크리링 보다는 이제 무천도사 NTR 물이나 오천이나 트랭크스가 나오는 오네쇼타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전 17호 18호를 싫어합니다 약하게 생겼으니까 자넨바는 세보이죠 자넨바로 갑니다 트랭크스 대 17호 17호가 싫어서 트랭크스 올립니다 셀 대 부르마 셀은 약간 이제 짤이 너무 요즘식이네요 옛날식 셀을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식 셀이 좀 존재감이 있죠 셀은 저는 완전체보다 처음 등장했을 때를 되게 좋아해요 악하게 생겼잖아요 설정 자체가 약간 이제 맘에 들어요 지금까지 인조인간이 아니 무슨 지구에서 만든 인조인간이 우주의 재앙보다 쎄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셀은 뭔가 납득이 간다 셀을 만든건 알파고니까 기반은 닥터게로가 했지만 알파고가 결과적으로 만들었구요 프리저까지 모든 데이터를 집약시킨 그리고 처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약해요 이제 벌레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생명체들을 막 흡수를 해서 전투력을 키워 올리는 어느정도 납득이 되죠 이제 농부 전투력이 오고 프리저 전투력이 1억 2천마리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먹으면 프리저보다 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강해진 상태에서 17호랑 18호를 흡수해서 더 강해진다 17호랑 18호를 흡수한 점이 좋은거죠 왜 저런 녀석이 프리저보다 한거야 하고 화나고 있는데 얘네를 먹어서 없애줘요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약간 정리를 해줬죠 이래서 약간 사랑을 받구요 전투스타일 되게 멋있습니다 킥복싱같은거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복싱같이 휘두르다가 발차기도 좀 해보고 발차기가 이제 머리까지 올라가는 이제 현대격투기같은 멋있는 스타일로 싸우구요 게임에서는 발차기랑 주먹이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크리링처럼 작은 캐릭터는 잘 못맞추기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부르마 부르마는 오공이랑 결혼할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야무치랑 사귀다가 베지타랑 결혼을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겁이 없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고생 다하구요 나미크성에서는 고생을 너무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또 프리저보러 가겠다고 쫄래쫄래 쫓아가서 쟤 왜 저러나 싶기도한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인기는 시파루한테 밀렸다는 점 물론 저는 셀을 고를겁니다 셀로가죠 오 쿠오라데오청크스 어휴 32강인데 지금 31명중에 32강이거든요 그럼 슬러그 같은건 없나보네요 원래 이제 타레스랑 슬러그가 자주 나왔죠 슬러그는 나중에 얘기하고 쿠오라가 나왔습니다 쿠오라는 이제 프리저의 형으로 프리저의 형이라는 점에서 이제 프리저 가산점이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쿠오라입니다 쿠오라가 목소리도 멋있고 변신하면은 엄청 세거든요 물론 실제로 작품에서는 슈퍼사이어인보다 약합니다 근데 격겜에서는 미쳤죠 특히 이제 제노버스 같은 시즌은 이제 프리저 종족은 빠르거든요 작은 대신 빠른게 특징인데 쿠오라는 변신하면은 커지기 때문에 프리저 물론이고 피콜로보다도 클거에요 그래서 팔다리가 엄청 길어지는데 속도까지 빠르다는 점 그래서 저도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오라 자체가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죠 카리스마도 있고 부하들이 이제 기갑전대 이름은 이제 샐러드죠 샐러드 이름들은 기누특전대보다 강력한 모습 쿠오라는 아마 이제 춥다에서 따온걸로 압니다 오천크스는 어린애답지 않은 모습 귀여운 오천이랑 트랭크스를 이렇게 징그럽게 변화시킨 이 기괴한 모습 떨어뜨리겠습니다 타레스 대 미스터사탄 타레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극장판에서 이제 멋있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합니다 타레스를 넣겠습니다 기누특전대대 프리저 기누특전대 상대를 잘못 만났죠 트랭크스 대 쿠오라 아 저는 아 생각보니까 트랭크스랑 오천이니까 둘 다 올라왔네요 어떻게 올라왔지 쿠오라 하겠습니다 치치대 자넨바 제 생각에 꼴찌는 타피온이나 자넨바에요 제 생각에 타피온이나 자넨바 꼴찌입니다 드래곤볼 극장판은 최후미에서 흥행을 좀 못한 걸로 알아요 캐릭터들의 이제 인지도가 약간 옛날에 그런 맛이 없어요 옛날에 그 위기감이 없습니다 타레스편 같은 경우에는 슬러그 같은 거는 아 오공이 지면은 이제 세상이 끝나겠구나 이런게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게 없어져요 오반이 화내면은 이기겠구나 ㅋㅋㅋㅋ 막 전투는 무슨 저승에서 하니까 저승에서 이기던 말던 뭔 상관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사는던데 별로 흥미가 안간다 자넨바편은 하지만 치칠을 올릴 순 없으니까 자넨바를 올리겠습니다 아 잘만나네 대전상대 잘만나네 자넨바 아 이것도 실력이야 셀 대 오천 푸셀마 셀로 갑니다 피콜로 대 마인부 아 이거 센데 둘 다 좋아하는 필수거든요 둘 다 팔이 늘어나죠 그리고 더듬이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점 피콜로도 더듬이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피콜로는 천진반의 기술이 없고 무천도사의 기술도 없죠 소위 말하는 마족의 기술을 쓰는데 굉장히 기술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풍렬마파 같은게 있구요 격렬마탄 그런것도 있고 마공포이탄 이런것도 있구요 특히 인조인간편에서 많은 기술들이 해방이 되죠 라데츠를 쓰러트린 마강강살포도 있고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오반의 스승이고 오리지널때부터 사랑받았다 오리지날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랑받은 캐릭터다 물론 이제 마인부 편까지가 좀 밀리지만 인조인간편까지도 이제 활약을 한 캐릭터구요 놀랍게도 인조인간편에서는 배지터보다 더 활약을 한거 같아요 배지터가 똥을 좀 쌌기 때문에 마인부 편은 피콜로가 활약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마인부 자체가 약간 이제 엄청난 반전이었죠 사실 마인부 편은 당연히 실패할줄 알았어요 아니 셀을 만들었으니까 그 프리저님이 나왔고 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이정도면 더 나올 구석이 없다 여기서 무슨 설정을 갖다 붙여야지 더 세지겠습니까 근데 마인부가 나왔죠 파도파도 끝이 없다는걸 마인부가 알려줬죠 개황신이 나왔는데 개황신을 다 씹어먹는 사실상 이제 최고위 신들보다 강하다는 설정으로 나왔구요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살려줬어요 오공이나 배지타 특히 오공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죠 처음 만났을때 내가 사실 맘만 먹으면 없애버릴 수 있었다 슈퍼사이어인 3였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어느정도 이제 기존 캐릭터들의 마음을 헤아려줬구요 그럼에도 흡수능력을 살려서 이제 강적들을 흡수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특이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좋은 전투를 해줍니다 마인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네요 이거는 피콜로는 합체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치사하게 합체를 해 변신을 하던가 차라리 크리링 vs 천진반 크리링과 천진반은 많이 비슷하네요 대머리이기도 하고 이런 짤이 있잖아요 대머리 전화받아 하고 치치가 말하면은 무천도사 크리링 천진반이 눈치 보는 짤이 있는데 인종인간 변짤이죠 크리링도 기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원참도 그렇고 게임에서는 기원열참이나 재배맨들을 쓰러뜨린 확산에노르기파 뭐 이런것도 나왔죠 천진반은 뭐 도돈파는 천진반이 도돈파 쓰는거 나 못 본거 같은데 썼나? 초반에 쓰지 않았네요 처음 등장했을때 그때만 썼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격겜에서는 크리링같은 경우에 고인물 캐릭터가 됐죠 고인물들이 즐겨서 양악할때 쓰는 캐릭터구요 덩달아 셀은 더 많이 양악당했죠 퍼펙트게임 많이 나왔을거 같고 천진반은 격겜에서 엄청 쎘습니다 요즘 제노보처럼 날라있는 격겜에서는 약한데 옛날 격겜에서는 기공포가 워낙 범위도 좋고 도돈파는 좀 빠르고 그리고 천진반이 의외로 키가 커요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머리카락 끝까지 키를 재면은 좀 작아보이는데 키도 은근히 크고 팔다리도 깁니다 그래서 격겜에서 굉장히 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반다이 드래곤볼 Z3같은 경우에는 마인부가 5천크스를 흡수하고 이제 마인부가 5천크스를 흡수한 말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천진반이 격겜에서 너무 쎄가지고 천진반을 AI가 못이겨서 유저의 천 유저가 컨트롤하는 천진반을 5천크스를 흡수한 마인부가 못이겨서 스토리 진행이 안됐던 천진반한테 계속 맞아가지고 져서 뒤로 밀려나면서 게임이 좀 이상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풀스2였죠 그때 게임 진짜 재밌었는데 천진반 가죠 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 그리고 반다이 드래곤볼 Z3에서 아 그 보드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거 그 천진반이 5천크스 마인부를 쓰러뜨린 게 Z2입니다 같이 착각을 했네요 Z3에서 천진반으로 스토리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히든 엔딩에서 야무치랑 싸운 다음에 야무치를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 절망하면서 말합니다 역시 지구인 최고는 크리딩인가 근데 나중에 이제 공식 설정으로 나왔죠 천진반은 지구인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사만족이라는 외계인이다 라면서 외계논 천진반 갑니다 추억의 천진반 미래 트랭크스 대 베지터 아들 대 아빠 미래 트랭크스가 이제 불쌍한 삶을 살고 자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그 오공과 이제 베지터가 있는 시간대로 가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났는데 맘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드래곤볼 슈퍼에서 브루마가 죽는 걸로 압니다 미래의 브루마가 오공 블랙한테 죽는 걸로 아는데 자마스라고 했나 어차피 굉장히 불쌍한 캐릭터죠 반면 베지터는 베지터고요 베지터는 베지터 베지터 손오공은 떨어뜨려야 돼요 얘들은 올라가면 너무 높아집니다 맘에 안 들어요 저는 악당이 좋습니다 악당이나 아예 불쌍한 트랭크스 올려주겠습니다 베지터도 악당이네 그래도 트랭크스 아 셀들 자렌바 야 자렌바 힘내서 올라왔구나 그냥 셀도 아니고 이 스파크가 튀는 퍼펙트 셀이니까 퍼펙트 셀로 뽑겠습니다 마인보 대 쿠아라 아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다 많은 분들이 마인보을 더 좋아하겠지만 저는 쿠우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극장판이 두 개 있잖아요 메탈 쿠우라 저는 메탈 쿠우라를 처음에 보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오공이랑 베지터가 슈퍼사이언이 돼서 둘이서 메탈 쿠우라를 상대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대박 아니 프리저가 프리저 개통이잖아요 프로스트족이었나 얘네들이 슈퍼사이어인 둘을 상대하는데 얘네는 이제 메탈쿨한 삐까번쩍해요 막 옛날에 그 메카 프리저가 아니에요 빛나고 있습니다 그 쿠우라가 이제 피터지게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 맘에 든다 너무 쿨하게 잘 싸운다 대단하다 멋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니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메탈 쿠우라 만들고 있었죠 여기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크 뭔가 약해 보여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러니까 양산형 쿠우라 저는 쿠우라 처음 등장하는 극장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투력은 좀 부족했지만 목소리도 멋있었고 그리고 약간 시간대가 좀 안 맞긴 하죠 지구에 손오곡이 있는데 지구에 있는 손오곡이 슈퍼사이어인을 맘대로 못 변하죠 막 계속 맞다가 왜 때려 하고 막 변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으로 날려버리는 어찌 됐건 제가 쿠우라를 좋아하니까 아 드래곤볼 제트 월드컵 최애케 월드컵에서 마인부우가 쿠우라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합니다 천진반대 트랭크스 천진반랑 트랭크스가 보자크편에서 싸우잖아요 보자크편에서 천하제일보도대회에서 싸우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맘에 들어했어요 트랭크스는 항상 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한번 노말 트랭크스가 싸우는걸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극장판이면은 훨씬 이제 화려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천진반랑 트랭크스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아 이 구도 재밌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귀신같이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천진반은 보자크의 부하들한테 개박살이 납니다 미드 트랭크스가 보자크의 부하를 일대일로 보내버리면서 자존심을 세워줬다 하지만 천진반을 올려주겠다 천진반은 대머리니까 대머리 가산점 프리저대 타레스 아 제가 타레스 좋아한다고 해도 비빌걸 비벼야죠 어디서 사장님한테 비빕니까 싸이어인들 프리저 심부름이나 하는 놈들이 아 쿠우라 대 프리저 아 이거 솔직히 무조건 프리저인데 제가 쿠우라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안되지 하지만 형이니까 쿠우라가 형이니까 자존심을 세워줘야죠 쿠우라 갑니다 동생한테 질 수 없지 히어로즈에서 황금 쿠우라 같은거 나오지 않나 천진반 대 셀 사실 천진반은 셀한테 고마워해야돼요 천진반이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기술들을 셀이 써줬습니다 천진반이라는 캐릭터의 이제 아이든티티를 한번 살려줬어요 천진반이 이 정도 기술이 있는 녀석이다 그냥 약해서 맨날 수련만 하고도 저지경일 뿐 기술을 만드는 센스가 있는 녀석이다 이거를 이제 셀이 증명을 해줬죠 인조인간 셀이 알파고 셀이 내가 쓸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서 보여줬죠 이거는 이제 셀을 올리겠습니다 천진반의 자존심을 셀이 한번 세워줬기 때문에 하하 셀드의 쿠우라 하하 쿠우라는 진짜 드래곤볼 역사상 이름을 남길만한 존재감의 캐릭터였다 메탈 쿠우라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메탈 쿠우라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하하 셀드의 쿠우라 이렇게 보면은 뭔가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투적 같은거는 생긴거 둘다 세보이잖아요 아 근데 이 하하 근데 쿠우라가 프리저를 이겼는데 솔직히 프리저한테 안되죠 셀은 이 간지 면에서 존재감 면에서 프리저 사장님한테 안되죠 근데 쿠우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쿠우라가 우승을 해야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프리저가산점 승리 랭킹보죠 베지트 1위 손오공 2위 오지터 3위 어 18호 5위 어 18호가 좀 낮네요 한 3위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베지트가 1위를 했구요 역시 아 브로리가 낫네요 브로리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캐릭터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드래곤볼 막 슈퍼가 나오면서 인기가 오히려 식은 것 같아요 비콜로 트랭크스 보다도 낫네요 트랭크스가 생각보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트랭크스가 그렇게 안 높았던 걸로 아는데 자 시간이 해결해줬다 다시 보니 선녀다 자 뒤는 또 볼 거 없죠 제가 32강에서 모든 캐릭터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월드컵에 나오는 뒤를 보겠습니다 야 타피온 너는 트랭크스한테 검 안줬으면 꼴등했어 와 진짜 자네버 꼴등이네 볼까 아 16호는 안 내요 그쵸 16호 나질만 했습니다 라데츠는 너무 이제 라데츠가 그렇게 죄는 안 지었는데 동생이 손오공인게 죄야 그리고 17호 17호는 역시 그래 17호는 너무 약해보여요 이렇게 약해보이는 애가 프리저보다 세면 안됩니다 타레스는 솔직히 50호 100호라고 보거든요 극장판에서 너무 잘 싸웠다 진짜 실력파다 하핳 멋있게 싸웠기 때문에 랭킹이 높다 그리고 제노버스에서 좀 캐릭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쿠우라는 프리저 가산점 프리저가 쿠우라가 좀 낮은게 맘에 안드네요 기누특전대보다 높았으면 좋았는데 기누특전대는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게임에서 많이 나왔죠 말도 많이 하고 캐릭터 자체가 이제 개읽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진반 크리링 어 이렇게 보니까 2번도 좀 보고 갈까 비덜이랑 치치가 엄청 높네 치치는 뭔가 주인공의 아내인데 좀 뭔가 존재감이 없죠 야무치 왜 이렇게 높아 야무치는 재배면한테 죽어서 높은거 같습니다 야무치 사진은 그걸로 해주지 재배면한테 자폭으로 죽은 하 하 32강 하니까 힘이 쭉 빠지네요 사탄 아 높습니다 부르마 높네요 근데 프리저가 11인거는 의외다 다들 이제 잊혀진거죠 그때 그 감동을 비디오로 보던 그 시절에 그 프리저의 그 간지와 연출과 이제 그 두근거림을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 버렸네요 그리고 골든프리저가 프리저의 명성을 깎아먹었다 아 하 하 하 하 골든프리저가 너무 내전이었어 하 골든프리저라니 하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 제트월드컵이었구요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드래곤볼을 보면서 까구를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떠들었네요 32강을 하니까 침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재밌게 즐겼구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죠 이만 뿅 그럼 다음 시간에